달혜연이 보보강심리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아진 혜수 역을 맡은 아이유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드라마가 마지막 기회를 한다고 합니다 촬영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또 방송도 20부작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을 월화에 만났었는데 이제 드디어 끝났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크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지가 않고 그런데요 오늘 저도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까지 공방사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끝까지 저희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리모컨을 주고 끝까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께서 혜수라는 역에 보여주신 사랑과 응원 정말 듣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까지 달혜연이 보도분들과 함께 행복한 토요일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